난 소냐 빌. 겁없이 사는 해적. 시민은 회뜨기. 저쪽에서 낚시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프론트베이 해적들이 사납게 생기긴 했어도 툭하면 싸움을 벌여대는 괴짜은 아니야. 아... 그냥 우리 해적단이 유별나게 싸움을 좋아하는 거지. 무료로 약탈해드립니다. 특기는 횟감 선질이야. 저 녀석이 좋겠네. 선장이 너네 데려오래. 괜찮아. 안 죽어. 깔끔한 건 자신 있지. 싱싱해 보이네. 합격! 괜찮아. 안 죽어. 상우한테 물리는 것보단 낫잖아. 살고 싶으면 사인해 줄래? 싱싱해 보이네. 합격! 싱싱하네. 선장, 피곤 찍지마. 저 녀석이 좋겠네. 선장이 너네 데려오래. 싱싱하네. 저 녀석이 좋겠네. 저 녀석이 좋겠네. 괜찮아. 안 죽어. 저 녀석이 좋겠네. 괜찮아. 안 죽어. 상우한테 물리는 것보단 낫잖아. 믿기는 물었고. 내 몸에 흉터들? 생선 손질하다가 생긴 거야. 나도 처음부터 칼을 다룰 줄 알았던 건 아니거든. 왜? 바닥의 수와의 혈투 같은 사형이라도 기대했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